안녕하세요 디지코 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의 기초 그 중에서도 이증 애니메이션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원이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코드를 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원이 움직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움직임의 특징이 있죠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져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달라붙는 이런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앞으로 코딩을 할 때 애니메이션을 다루면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따라 하실 분들은 p5.js 스케치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을 중심에 하나 그린 상태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애니메이션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여기 있는 원을 예를 들어서 한 지점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움직이고 싶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시작하는 위치에 좌표가 필요하고 또 내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좌표가 또 필요하겠죠 이를 변수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점에 좌표는 from 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원하는 지점 목표로 하는 지점은 to 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let 변수니까 setup 함수로 들어와서 초기화를 시켜 줄게요 보통 이렇게 2차원이나 3차원적인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는 벡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예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수로 표현이 되는 array를 배열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from은 대충 x는 200이고 y는 600 이라고 하고 아마 여기 어디쯤 되겠죠 그리고 2는 여기 오른쪽 위에 그러니까 대충 x는 700, y는 250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1이 from 좌표에서 2 좌표로 이동을 할 때 조금씩 조금씩 그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이 값을 찾아줘야 되죠 그때 유용한 함수가 바로 러프입니다 러프는 우리말로 하자면 선형 보관이에요 어떤 두 개의 수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사이 값을 찾아주는 그런 함수인 거죠 여기에도 설명이 나오고 있죠 calculate the number between two numbers at a specific increment 단계별로 두 숫자 사이의 값을 계산해 준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인수를 봤는데 시작하는 값, 끝값,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이 값을 찾아주느냐 amount라고 합니다 이 amount 인수는 0.0일 때에는 시작 값과 똑같은 값을 돌려주고 0.5일 경우에는 바로 가운데 값, 그리고 1.0일 때에는 끝값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amount는 항상 0에서 1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럼 애니메이션에 적용하기 이전에 잠깐 러프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제를 살펴볼게요 콘솔 로그를 한번 해볼텐데 러프를 할 때 100과 200 사이의 값을 찾아주는데 0.5 위치에 있는 값을 찾아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코딩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100과 200 사이의 정 가운데 있는 값은 뭐가 될까요 바로 150이죠? 이렇게 콘솔에 150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 1이라고 했을 때 1.0이라고 한다면 끝값을 돌려주니까 200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200이 출력이 되고 만약 0.0이라고 한다면 시작 값인 1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씩 조금씩 amount를 증가시켜 가면 100에서 200까지 점점점점 이동하는 수를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테크닉을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러프 함수를 사용해서 원이 이동해야 하는 중간 값들을 한번 계산해 주겠습니다 x와 y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러프 값은 from의 x 값 from은 배열이니까 인덱스 0을 사용하고요 to도 마찬가지입니다 to의 x 값 from에서 to로 움직이는데 여기에 어떤 amount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냥 t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아직 t는 변수를 만들어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일단은 0이라고 일단은 그냥 기본 값을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x로 된 이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y로만 고쳐줄게요 그리고 from의 인덱스 1 그리고 to의 인덱스 1 t 값은 똑같아요 똑같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 x, y 값을 찾아준 다음에 이제 ellipse를 그릴 때 정 가운데 그리는 대신에 이 x와 y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 값이 0.0일 때에는 바로 시작 값인 from 200,600 이 위치에 원이 그려지게 되고 만약 t를 1.0으로 옮긴다면 끝 값이 되겠고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만약에 0.5라고 한다면 바로 그 중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t 값을 차츰 차츰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 남은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지금 값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어떤 변수가 필요해요 p5.js에서는 frameCount라고 하는 시스템 변수를 제공해 주는데요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될 때 매 프레임마다 일시 카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frameCount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뭔가가 보이기는 했는데 재빠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frameCount는 1씩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가 럴프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amount의 값은 0과 1 사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frameCount의 증가값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대충 한 0.01 정도를 곱해서 조금씩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잘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t값이 결국에는 1을 넘어서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을 넘어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단지 1에서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지정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수를 하나 더 지정해 줄 텐데요 바로 TotalDuration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플레이가 돼야 되느냐 지금 이 경우에는 frame으로 표현이 됩니다 setup에서 초기 값을 정해 줄 수 있는데 몇 프레임 정도로 사용해 볼까요? 일단 저는 120프레임이 걸린다고 한번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frame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값을 그냥 임의로 작은 수를 곱해 주기보다는 frame count 나누기 TotalDuratio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frame count는 1씩 증가하고 TotalDuration은 120이니까 처음에는 120분의 1, 120분의 2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120분의 120 해서 0에서 1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목표 값을 지나서 계속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건문을 사용해서 목표 값에 도달했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은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건문을 활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frame count가 TotalDuration 보다 적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x와 y 값을 업데이트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x와 y 변수는 const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 if 구문으로 감싸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if 구문 바깥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 에러가 나죠 x와 y를 찾을 수 없다고 에러가 나기 때문에 const 변수를 사용해 주는 대신에 sketch 전역 변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은 그리고 초기 값은 일단은 결국은 덮어 쓰게 될 테니까 0, 0이라고 지정을 해 줄게요 그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20프레임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을 실행한 후에는 더 이상 롤프 암스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x, y 값도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위치에 딱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만약 애니메이션이 너무 느리다 싶으면 여기 total duration을 줄여 주면 되겠죠 한 40프레임 정도로 해 볼까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20프레임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길이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길이를 지정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할 때 보통 대부분의 모니터들은 60fps 그러니까 초당 60프레임의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플레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조금 구형의 컴퓨터들은 60보다는 낮은 프레임 레이트로 작동을 한다든지 또는 최신형 컴퓨터들은 요새 뭐 새로 나온 맥 같은 경우는 120프레임으로 작동하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의 길이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프레임 레이트가 60일 때 이 정도의 속도로 애니메이션이 플레이가 됐다면 임의로 20프레임의 속도로 20fps의 속도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느려지죠 마찬가지로 10fps일 때는 더 느려지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컴퓨터의 속도 모니터의 사양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속도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알아볼 것은 이렇게 프레임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다시 바꿔 볼게요 토탈 듀레이션을 이제 프레임이 아니라 세컨드로 해서 몇 초가 걸리느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토탈 듀레이션 여기도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60초는 너무 기니까 예를 들어서 1.2초라고 일단 토탈 듀레이션을 정해 줄게요 그러면 프레임 카운트의 경우는 P5JS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시스템 변수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했는데 그럼 시간에 대한 변수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시간에 대해서는 프레임 카운트와 같은 변수는 없지만 델타 타임이라고 해서 매 프레임마다 걸린 시간을 계속해서 계산해 주는 그런 변수는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델타 타임 변수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바로 타임 패스트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느냐 를 표현해 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초기 값은 일단 0으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럼 타임 패스트라는 변수와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델타 타임을 같이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진행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타임 패스트의 매 프레임마다 델타 타임을 더해 주는 것이죠 여기도 설명이 나오죠 델타 타임은 시스템 베리어블인데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시간의 차이를 우리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그 단위는 밀리세컨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1000 밀리세컨드가 1초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그 유용함이 나오고 있어요 프레임 웨이트와 상관이 없이 언제나 일정하게 애니메이션을 계산해 주고 싶을 때 유용하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밀리세컨드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애니메이션의 단위는 초단위이기 때문에 델타 타임을 그대로 사용하면 그 값이 너무 커지고요 그래서 0.001을 곱해서 밀리세컨드를 초단위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임 패스트 변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되는 그 시간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프레임 카운트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값을 타임 패스트를 사용해 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애니메이션이 잘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 빠르게 0.4초라고 토탈 디레이션을 설정해 주면 더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러면 이전에 프레임 레이트를 낮게 했을 때에는 애니메이션도 느려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었는데 이제 시간을 사용하는 걸로 스케치를 바꿨으니까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뭔가 애니메이션이 끊기는 느낌은 나지만 똑같이 0.4초 동안 그 길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여기를 프레임 레이트를 20이라고 한다면 똑같죠? 조금 끊기는 느낌은 들되 그 길이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타이밍을 중요시하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 인터랙션을 한번 더 해 볼게요 펑션을 하나 더 정의를 해 주는데 마우스 프레스들을 정의해 주고 마우스를 프레스 할 때마다 이 원이 마우스 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이제 2 2에 해당하는 값만 변경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값을 마우스 x와 마우스 y로 변경을 해 주고요 또 애니메이션 자체를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 패스트도 0으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 마우스를 클릭을 해 보면 마우스 쪽으로 오기는 하는데 프롬 값도 지금 틀렸죠? 여기서 왔어야 되는데 첫 프롬 값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프롬 값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프롬 값은 현재 x, y 값을 사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프레스 할 때마다 계속해서 프롬과 2의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인데 프롬은 현재 위치에서부터 움직여라 라고 변경을 해 주고 2 값은 현재 마우스 위치로 변경해 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를 프레스 해 보면 이제는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하면 작동은 어느 정도 하는데 조금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이 움직이기는 하되 굉장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easing을 추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asings.net 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 easing 함수 easing을 구현하는 방정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옆에 약간 눈금이 보이죠 눈금이 움직이는 그 특징적인 움직임이 바로 각각의 함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함수를 찾아서 그 함수 코드만 복사를 해 주면 돼요 저의 경우에는 한번 ease-in-out-quint라고 하는 여기 보면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이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새로운 페이지가 뜨면서 제일 아래 우리가 복사할 수 있는 이 함수의 코드가 나와요 이를 그대로 복사해 주고요 만약 같은 함수를 CSS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도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케치로 돌아와서 제일 아래쪽에 복사한 함수 코드를 붙여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뭐라고 나냐면 여기에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들어있다고 나와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랑 상당히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각각의 인수나 함수의 반항값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다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x는 넘버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표기법은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워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서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만들어 주고요 그 안에 있는 이런 복잡한 수학적인 공식은 우리가 지금 뭐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공식을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징 함수에서 받는 x는 우리가 rough에서 구현한 거와 마찬가지로 0에서 1까지 변화를 해요 그렇게 변화를 할 때 결과값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크게 증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프 함수에서 우리가 t 값 amount 값을 사용할 때 그냥 t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복사한 easing 함수로 감싸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싸 주고 다시 한번 인터렉션을 실행해 보면 이제는 좀 더 재미있는 모션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함수만 더 사용을 해 볼게요 easing 함수 중에서 이번에는 ease in quint 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똑같이 여기 페이지에 와서 함수를 복사해 주고요 스케치로 돌아와서 끝쪽에다가 복사한 것을 붙여 넣고 마찬가지로 type script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t 값을 사용할 때 ease in quint 를 이번에는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 이상하죠 점점 빨라지는 그런 easing 효과는 있는데 어쩔 때는 마우스까지 오지 않고 그 이전에 그냥 애니메이션이 멈출 때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그 목표 값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애니메이션이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매 프레임마다 변경하는 값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if 이제 조건문에 조금 추가를 해 주는 것인데 time past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을 재생한 시간이 총 길이보다 작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x y 값을 목표 값으로 바로 지정을 해 줘라 이렇게 코드를 살짝 변경을 하면 만약 마지막 프레임에서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목표 값에 스냅핑이 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현상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오늘은 이징 애니메이션의 기초를 단계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